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의 특별한 활약은 프랑스 리그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팀의 5연승 동안 이강인의 기여도는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랭스전에서의 그의 활약은 공격 포인트 측면에서는 다수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랭스전에서 파리의 엘리케 감독은 새로운 전수를 시도했는데 이강인은 이전과는 다르게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윙어로 포지셔닝 되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를 이끌었고 은바페는 윙포워드로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통계 매체들에 의해 최전방 공격수로 분류되었으며 그의 능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평가받게 만들었습니다. 후반 77분에 교체되기 전까지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88%의 높은 패스 성공률과 두 개의 키패스로 팀의 공격 흐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 필요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제공하며 팀 전체의 공격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리그항에서 그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팀 내에서의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적 유연성은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펼친 훌륭한 활약은 축구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이강인은 폴스9이라는 독특한 역할을 맡아 팀의 공격 전략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폴스9이란 아홉 번 스트라이커 위치에 있지만 득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플레이메이커를 의미합니다. 이강인은 이 전술에서 중앙 공격수로서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이는 팀 전술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과거 바르셀로나의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리버풀의 클럽 감독 역시 이와 유사한 전술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강인의 경우 파리 생제르맹의 엘리케 감독은 그를 폴스9의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팀의 공격 전술의 다양성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맷이 피르미노 데브라이너와 같은 역할을 맡아 경기 중 많은 기회를 창출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매체 레키프도 이강인의 중앙 공격수로서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뛰어난 볼 간수 능력과 다재다능함을 칭찬하며 이런 선수를 팀에 두고 있다는 것이 감독으로서 큰 행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강인은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활약으로 자신이 진정한 만능 열쇠임을 증명했으며 이러한 능력은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에 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다재다능한 플레이 스타일과 뛰어난 기술은 그를 프랑스 리그항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로 만들고 있으며 향후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강인이 어떤 역할과 포지션에서도 팀을 위한 최선의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강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팀과 리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폴스 나인이라는 전술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강인은 그의 탁월한 패스 능력과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앙에서 팀의 공격을 조율했습니다. 폴스 나인은 기존 스트라이커의 역할과 다르게 득점보다는 팀의 공격 조직에 더 중점을 드는 포지션입니다. 이강인은 이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팀의 공격 전략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한편 은바페는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엘리케 감독은 그의 득점 외에 다른 방식으로 팀에 더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은바페의 득점에는 만족했지만 팀적인 움직임에서 더 많은 기여를 기대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이강인은 팀 플레이에 더 집중하며 전술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에 대한 칭찬은 파리생제르맹의 전술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강인을 폴스 나인으로 활용한 전략은 팀의 공격력을 더 다양하고 파괴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하프타임의 하무스를 비니캐로 교체하는 결정은 이강인이 폴스 나인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 이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뛰어난 기술과 전술적 이해력은 파리생제르맹의 공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의 플레이는 팀의 전술 변화와 함께 더 큰 발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파리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팀의 공격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이강인은 폴스 나인 역할을 맡아 전통적인 스트라이커의 역할에서 벗어나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의 능력은 단순히 득점이나 어시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팀의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엘리케 감독의 전략 아래 이강인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강인의 볼 간수 능력과 플레이메이킹을 높이 평가하며 팀의 공격 전략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자 합니다. 특히 메시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며 이강인을 중앙 공격수로 활용하는 전술은 상대팀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 패턴을 제공합니다. 은바페와의 조합은 이강인의 폴스 나인 역할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은바페는 이강인의 지원 아래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조합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의 다양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더해주며 상대팀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동안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그의 유연성과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볼 간수 능력과 정확한 패스는 팀위보다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돕고 있으며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약은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항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단순히 경기력으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PSG의 최고 수익 책임자 마크 암스트롱은 RM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영입이 구단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강인은 이적 후불과 몇 달 만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유니폼 판매량에서도 프랑스 챔피언인 은바페와 동등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을 통틀어 은바페와 견줄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의 존재감은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은바페의 조합은 PSG의 경기력은 물론 상업적인 성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성공은 이강인의 뛰어난 경기력과 인기에 힘입은 결과로 구단의 수익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강인과 은바페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를 다시 볼 수 있는 모나코와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이 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강인에게서 한두 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이강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팀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강인의 빛나는 활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가 PSG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축구 이야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